예멘파는 감전을 한번 들어볼까? 상대보고 감카를 한번 해볼까요? 근탈이 나네 감카 한번 가봅시다 어.. 화이팅 자비 아 그나마 다행이다 아 죽긴 했지만 2킬 따가지고 스위치가 은신해서 오는 것만 좀 조심하죠 스위치 온 것 같은데 이거는? 뭔가 이럴 것 같더라 쫓기는 중 쫓기는 중 어 좋습니다 좀 잘했다 방금 아 바덤 까비 다 죽었네 어 좋습니다 뭐야 아 이거 못먹은 거 좀 아깝다 아 전령 있구나 아 펠리언스 골드 좀 먹였어요 그래도 하이머 딩고 없잖아 근처에 딱 봐도 너 혼자잖아 아 여기까지 하자 저기 학살 중입니다 아비 보지마 그부야 못잡잖아 어차피 아이고 이게 이렇게 돼? 이게 너무 힘들어하네 아비 어? 와요? 블루킬이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아 좋습니다 더블킬 한번 해볼까 이거 라이브 좋습니다 어? 잡았다 트위치 드롭게 쎄 트위치 심지어 딩거도 쎄 아 잡은 줄 알았는데 잡혔네 빠지는 척하면 카타가 모르겠죠 이런식으로 좋습니다 잡아줘 좋아요 뭐 안되나 이거 좋습니다 어? 안 빠져야돼 어? 어? 도망가 아이고 아 일단 가보기나 하자 모르겠어 아우 무서워 어? 아 이게 안 죽어? 와 까비 이제 타워가 없어서 꽝 안타 그냥 이겨야되거든요 어떻게 이길지 감이 잘 안오네 트위치 3코어야 내가 트위치를 한번 그냥 대놓고 물어야 되나? 어? 좋은데요? 트위치 잘랐다 어? 이거 설마? 이거 가능? 바로 먹으면 또 모르거든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아직 모른다 어? 어? 아 이거 16이 안되는게 너무 아깝다 16이 안되 16이 구화효과 한번 더 받고 싶네 1 플러스 1 같은거 없나? 좋습니다 빠지죠 일단 잠시만 좋아요 가보려 이거 설마? 잠깐만 이거 끝나나? 안 끝나 끝나진 않아요 와 에바 와 이게 안돼? CC 걸려서 움직이질 않아 아 너무 아깝다 진짜로 와 아깝게 GG 와 나 왜 탑이야? 일단 한 칸 내려가자 한 칸 더? 한 칸 더? 한 칸 더 내려갈 수 있나? 나이스 와 이거 진짜 갓 패치다 그쵸? 자 후픽을 좀 해보죠 괴우라 괴우라 상대로 뭐해야되지? 괴우라 카운터 뭐있어? 판테온 판테온으로 가자 끝 끝 미어습 어? 네 와 이게 Q가 안 맞아? 에반데? 진짜 아깝다 W 맞았으면 잡는건데 라인 뭉쳐가지고 밀고 집가야겠다 밀고 집가야겠다 와 이게 안 맞아? 에반데? W 맞았으면 잡는건데 너무 아깝다 아깝다 아깝이 라인이 안좋아가지고 어 그래도 바텀이 좀 잘해준다? 다행이네요 탑으로 가자 알았어 잘하겠어 드레이븐 쎄가지고 나까지 안가도 될거 같은데 좋아요 야 원들 캐리 한번 받아보자 드레이븐 드레이븐 현재 4킬 킬 킬 먹으면 든든하거든요 그냥 전령을 먹네 다행이네 춥니다 어? 와 이게 안 맞아? 와 이게 안 맞아? 잡았다 잡으려 나이스 이게 호흡이거든 팀원 간에 맞습니다 스프레이븐 더욱 아 Split 그치 ㅋㅋㅋㅋ 보려 나이스 짜오 오기전에 바보 용기 좋았죠 간다 야미 어우 맛있다 야미 땡 래쉬가 먹었네 린탄만한게 없는거 같은데 이게 안맞아? 와 센거 봐 드레이븐 뭐야 이거 트랩테니? 아까비 와우 지워나가 그냥 아까비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지 어? 어? 횡재? 횡재 몰라 일단 돈 먹어 오 맛있어 잠깐잠깐 너무 맛있다 돈을 다음 증강까지 좀 아껴 볼게요 처음에 플레이 나왔을 때 두번째로 플레이 증강체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아껴 보겠습니다 절대 돈을 쓰지마 어? 잠깐만 품쇼 레벨업? 레벨업 왜냐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이건 레벨업이 맞아 업으로 가 미쳤다 미쳤어 딱 원하던거 나왔습니다 일단 가 일단 가고 핸드라 올리고 아 너무 아름다운데? 잠깐만 10레벨 그냥 갈까요? 10레벨 그냥 가버려? 데깡아 가야되나? 10레벨 가야지 뭔 데깡아여 가야지 반드시 가야지 오케이 야 그래도 5코 있으니까 든든하다 그냥 절대 안 지지 잭 재앙이 그냥 잭붕이가 되어버린 모습 아 그래요? 나이스 대법 한번 눌러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자 자 10레벨 도달했습니다 가야지 5코 삼성 반드시 가야지 꼭 해내겠습니다 5코 25% 확률상 확률상 5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5코스트가 나올 확률 4개 중에 하나는 5코스트이기 때문에 징 더려 맛있다 맛있어 잔나를 그냥 쓸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다가 자 모델카이도 한번 맛볼까요? 여기서 꽝 어? 꽝 잭 재앙 잭 재앙? 절대 아니지 그냥 바로 잭붕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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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습니다 연장전이라면 또 다르다 어? 근데 오히려 안 좋아 장난감 하나 부서졌는데? 배치를 하지말고 그냥 예쁘게 배치를 할까? 실용적인 배치 말고 예쁜 배치를 할까요? 어차피 이기지 않을까? 대충해도? 보기 좋은 배치를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배치를 그냥 예쁘게 만들자 피들은 이미 삼성 찍어봤으니까 하나 팔고 모델 모델 한줄 누누 한줄 레오나 피들 우르곳 레오나 두줄 살짝 이런 느낌으로 모델 하나 더 나왔다 잠깐만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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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도 궁금할 거야 내가 어디까지 뽑는지 이 친구도 이제 궁금할 때 됐거든요 이제 이제 본인도 알아 흐흐흐흐흐흐흐 이길 수 없다는 건 본인도 알고 있다 그냥 얘도 구경하는 거야 레오나 앞을 거르고 모르고 차주고 갔나 그냥 팔고 한판 질까? 야 모델 잠깐 빼놔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